방탄소년단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이제 전세계 모델을 뒤흔들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야말로 다이나마이트급 신드롬으로 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 한 번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음원 부분에서 저희가 초대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야 대박입니다. 기분이 어때요? 너무 좋지 않아요? 예전에 기억나세요? 우리 음원 시상하는 날에는 우리 구경만 하러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었어요 오늘은 본상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특별하게 또 윤기 형이 여러분들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슈가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네 성함 한 마디 해주시죠 윤기 형 네 되게 오랜만에 이제 물론 저는 다이나마이트까지 활동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슬슬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하루발리 복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되는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네 네 그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슈가입니다 네 네 정말 다시 한 번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노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노래가 저희한테도 위로가 많이 된 만큼 여러분께도 많이 위로가 되었으면 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다 저희도 올해 또 좋은 음원 들고 올 테니까 많이 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 최애 루킹 파이팅 디나마이 뿜뿜